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정입니다. 올해 51세의 가정주부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외국계 은행에서 약 20여 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2019년 4월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의 2차 시험을 보기 위해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과목들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받았기에 실망하지 않고 2020년 2차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는 인스티비 학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차 시험에서 성적 평균 1.96점의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2021년도에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해에 모두 치르고 합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제게는 너무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2차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차 시험 준비는 2021년 2월부터 2차 공부와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교재를 반복적으로 회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고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안 틀릴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도 틀린 부분 위주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보험계약법은 상법 보험편 해당 조항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보험업법은 휘발성이 강해서 시험보기 한 달 전부터 암기하였습니다. 손해 사정 이론은 보험계약법과 50% 정도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잘 준비하고 손해 사정 이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잘 푼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강의를 듣고 교재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고 상법 보험편을 다시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과목 모두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때 1차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 올해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기본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 문제풀이반부터 모의고사 강의는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수험생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 강의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다시 수강했습니다. 2020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새 교재를 다시 구입하였고 프리패스를 끊어 기본 강의부터 다시 수강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문제풀이반을 수강할 때부터 연습했습니다. 교재는 반복적으로 회독해서 1월 말까지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 교재를 6회독, 재산보험은 4회독, 그리고 의학이론은 2회독했습니다. 회독하는 기간에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보험의 경우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에 참여해서 교수님이 주시는 오늘의 문제는 반드시 풀었습니다. 2월달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의 계산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약수는 5월달부터 준비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5월 전까지는 계산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의학이론은 기본 강의를 녹음해서 평소 이동시간 및 식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귀가 뚫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이번 의학이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월달부터 약술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약술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최대한 활용하여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브노트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했고 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재를 찾아보고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수첩에 메모해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5답노트를 작성해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따로 메모해서 시험 전날과 시험 당일에도 참고했습니다. 저는 전략과목을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으로 정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과락은 없었지만 고득점을 받은 과목이 없어서 불합격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은 꼭 고득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공부했고 책임 근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과락은 면하지 않은 생각으로 사례 문제와 약술 문제 모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술을 암기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답안지에 많이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차를 암기해도 직접 써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없습니다. 정신없이 쓰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하고 손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사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업수험생으로 평소 집에서 공부를 하였고 2차 시험일로부터 3, 4개월 전부터는 독서실을 이용했습니다. 공부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윤구목 교수님이 밴드에 출제해 주신 오늘의 문제를 풀고 밴드에 답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 공부 기간에도 오늘의 문제는 반드시 풀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되도록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을 묶어서 공부하고 책임근제와 자동차보험을 묶어서 공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하고 싶은 과목 위주로 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순공부 시간이 많은 때는 9시간 정도였고 적을 때는 6시간 정도였습니다. 약술은 목차를 두 문자어로 암기하고 시험 문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암기한 약술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시험 시작하자마자 해당 약술 문제에 두 문자어로 된 목차 순서를 빨간 펜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계산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고 남은 시간의 약술을 작성하기 때문에 미리 목차 순서를 적어놓지 않으면 시간도 촉박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느라 머리가 상당히 아파서 목차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시험 연도에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약술을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면 우선 해당 약술 목차를 두 문자어로 만든 후 약술 내용과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약술 목차가 떠오르면 어떻게든 내용을 채울 수 있고 답안지 구성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올해 시험에도 적용했습니다. 공부는 수험생이 하는 것이기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불합격한 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위주로 90% 이상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만족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재산보험을 예로 들면 후유장의 지급률을 90% 이상 암기했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는 한 분을 선택하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는 모든 교수님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모든 교수님들의 선행 문제풀이 및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실제로 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의 문제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올해 적중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의 밴드에 적극 동참해서 문제도 풀고 교수님들과 소통도 하고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수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 기간 동안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중요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인스티비를 추천받았고 가장 좋은 장점은 우선 각 과목별로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어서 굳이 다른 학원 강의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위해서 패키지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다른 학원과 달리 원하는 만큼 해당 강의를 계속 수강할 수 있게 해줘서 수험생이 공부할 때 비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집과 학원의 거리는 제법 걸렸지만 저에게는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을 직접 뵐 수 있었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형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좋은 이점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교수님들의 열정은 강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수험 자료도 계속 제공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수험 생활을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강의해 주시고 중요 약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자동차 보험의 박세영 교수님 깔끔하게 강의해 주시고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신 책임근제의 김광준 교수님 놓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문제에 출제해 주셔서 실제 시험에서 틀리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술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약술 준비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주신 김태훈 교수님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의학이론의 정혜심 교수님 실무 자료로 이해를 높여주신 김윤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수험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신 윤구목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밴드에서 출제해 주신 오늘의 문제를 매일 풀면서 사례형 문제와 약술 문제에 익숙해져서 올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 학원과 달리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수강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험생들에게 좋은 강의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티비 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합격으로 꼭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